이 만큼이나 모았다면 후... 아니 내가 더 많이 모았을 거다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바로 세워봅시다 설마 모은 두루마리 수가 같을 줄이야 제법이시군요 내지 과연 영원한 저의 라이벌입니다 너야말로 제법이군 리 나고자였던 너는 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나와 대등할 정도까지 되었어 지금에는 굉장한 닌자야 내지 어떻습니까 남은 두루마리는 내지의 배관으로 찾고 제 스피드로 회수하는 건? 확실히 그 편이 빠를 것 같군 사이좋게 돼서 잘됐다 하려나? 자 이끼마스요 내지 배관 리버전 배관 이런 스테이지는 노데미지는 0... 안 돼 안 돼 힘듭니다 힘듭니다 어...여기부터네 팀워크... 요령발견 이거죠 타겟을 전부 쓰러트려라 타겟을 전부 쓰러트려라 콤보를 20회 한다 이거 하자 2분 45초 이게 경험체가 1.5백이고 이게 1.6백 이거 합시다 아야 뭐야 눈썹 이거 버려 눈썹 수리건 버리고 이거 하렘의 술법 이거 배울게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더라 으아 배워진다 Outro 음... 아~~~ 시카마루 이노 초지구나 시카마루 포테토칩 먹을래? 쌍큐 마침 배가 고팠거든 옷에 부스러기 묻어있어 고마워 저건 제 10반이군요 저런걸 아운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해석하고도 모르겠어 대대로 이어가고 있지 이노시카처 트리오니까 콤비네이션도 확실할테지 그래 콤비네이션 하면 쟤들이죠 콤비네이션 그래 LT 아 LNT 48입니다 아?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러니까 LNT 48 오늘 팁에서 봤거든요 굉장히 호흡이 맞는 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그걸 해본다면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갈아입읍시다 이게 또 냐 이거? 그런 말 하면서도 텐텐도 갈아입었지 않습니까? 흠... 그래 여자한테는 상관이 없죠 이거 왜 나까지 이런걸 뭔가 여자로서 패배한거 같은 기분이 들어 인정 미루나 그래 뭔가 콤비네이션의 요령 같은 거 없습니까? 콤비네이션의 요령? 우리는 별로 신경쓰지 않아 그래 이제부터 임무니까 같이 간다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디 부탁드립니다 자 곧 바로 갑시다 귀찮으니까 그 모습은 그만둬 그런 마음에 든 건데 이 게임은 내지의 여장한 모습을 보기 위한 게임은 아니고 뭐 하는 거였냐? 5마리 죽이면 되는 거야 저거? 쉽구만 자 어딨지? 얘를 죽여야 되죠 얘를? 아니었나? 하얀색이 아니라 검은색인가? 검은색인가? 아 얘 맞네 맞네요 와 이 스킬 정말 좋아 야 이거 졸라 약하다 어떻게 참새도 못죽이야 이걸 이걸 참새를 못죽이야 참새를 이게 안 좋은 게 때리면서 밀어 올라갑니다 고노아 세인트 고노아 세인트 하면서 밀어 올라가 그게 안 좋은 거였냐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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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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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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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운드 아 얘들 짜증나 히피 잘하니까 아니 우연이었나 아 독걸렸습니다 양중에서 신 났네 아아 아아 혼란꾼란이야 혼란 5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마지막 한 마리 남았자 뭐야 왜 안죽지? 정말 공중 스킬 쓰레기다 롱니는 참 공중에서 점프하고 나서 쓰는 스킬이 너무 안좋네요 마치 1이 됐어 그러기 위해서는 자 댄스 연습입니다 원 투 이게 이게 콤비네이션 넘데 오래가 내 주미 내 주미 내 주미? 이름이 내 주미로 바뀌었어 이제 태클 거는 것도 귀찮아 맨 덕후세 너희들 이거 다음은 제 8반이네요 8반 8반이 누구였냐 시카마루 이노 초지 동료가 되었습니다 8반이 누구였냐 목표의 꽃을 10개 입수하라 10송이 히나타 히나타의 약이요? 약을 게뜨하라 히나타를 써가지고 약을 먹으면 돼 쉬운거 아닌가 이거나 좀 올리자 아 8반이 히나타반이구나 이거죠 이거죠 미전 제 8반 과의 꽃무으기 8번 탈반이 결반이야 정말 불쌍한 반이구만 기박군 아니십니까 이번 간단한 임무가 될 것 같군 낮에 나라 아 진리의 희나타 나왔네 희나타가 진리입니다 힐은 코에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힐은 코에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코에 자신이 있는건 키바 아닌가요 이런건 키바가 더 착한 아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 냄새 사쿠라씨는 지금 목욕중이군요 냄새로 행동을 알 수 있다고? 좋아 나도 시험해봐 주지 너까지 하지마 나도 기계층을 이용하면 상대의 행동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쿠라한테 가거라 야야야야 목욕중이라니까 맞나 그게 이 게임은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최대한 빨리 어차피 보는 재미는 없거든 스토리 스토리가 주 그겁니다 스토리가 주 재미야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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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대님이 명령하신 꽃 10개 근데 꽃중에는 그거 가짜가 있어요 근데 가짜랑 진짜랑 구별할 법이 없어 구별할 방법이 없어 무조건 다 먹어야 돼 그래 이렇게 맛든 말든 네 알겠습니다 시계는 먹으면서 해야지 인정 이거 가짜겠지? 아뇨 두개다 기친자야 하자니 중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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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넘어간다 고마운 자쿠라 자쿠라 사용 불가능해 스토리 스토리 나 혼란에 걸리면 거꾸로 가지 거꾸로 오케이 이 새끼 존나 빠름 그래 스피드는 빠르구나 사스가리 아 뭐야 지금 너무한거 아니야? 야 아잇 달려가지는게 안돼 그래 됐어 됐어 그래 때려 죽여라 존나 때려 코러스 코러스 됐다 저 또 아닌 스테이지가 왜 이렇게 까불어 아 맞아 히나트 야 히나트 안했다 아 조건을 안했네 으흠 으흠 흐흠 하지만 그 히나트는 배관으로 나르토군이 있는 것을 관찰한다든가 같은건 안했어 에 에 음성지원이 없다는게 좀 그래 있었으면 얼마 좋았을까 재미가 두배인데 네 너 이 혼잡을 틈타서 혼틈 혼틈스 혼틈스 몇번이나 말했지만 착한 아이들은 종료되지 마세요 스토커 스토커 말이죠 자 키바 신호 히나타가 독려가 되었다 다섯개 네개 지금 못가구요 세개 세개 여기 갈수있네 여섯개 여섯개 세개 세개 두근에 갈수있네요 여기랑 어디부터지 여기부터네요 미션 나무님 연화는 두번 핀다 보니까 이게 연화 새로운 기술 배우는거야 맞을걸 어 2분 이내로 클리어 이거 아 진짜 야 차크라 너무 많이 든다 경치가 아니요 그건 아닐걸 그건 아니고 그냥 혼자서 혼자서 그런데 오늘은 꽤 덥군요 팔문 팔문둔갑을 열고 뭐하고 있는거야 어 야 텐텐 아니십니까 실은 팔문둔갑 상태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게 가능하다면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해서 뭐야 그 슈퍼사이언인 같은 소련 방식은 어떻습니까 텐텐 팔문둔갑 상태로 자연스럽게 있는거 같아 보입니까 하하 쫄락쫄락 다니지마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왜 그러느냐 텐텐 가희 선생님 마침 좋을때 오셨어 니가 팔문둔갑 상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사용할거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나니 나니 겁봐 반대시잖아 나도 그 발상을 못해봤다 나이스다 스윙에 들어가자꾸나 갑니다 선생님 모빈님 흐흫 전라 웃기네 예상대로 다 예상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안죽어 뭐야 이 새끼 아 맞아 필사기로 최대한 필사기로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서 계속 필사기 여러 마리 여러 마리 여러 마리 뭐야 얘기가 끝이야? 아니구나 저 위에 거 있는 거 저 위에 게 1회용이구나 한 번 먹으면 끝이네요 아 좀 막지마 막는 걸 뚫는 스킬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무늬 선풍 우와 미칭 선생 자 가운데 왔을 때 지금이요 야 귀엽다 귀엽다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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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팔 문등감 상태일 때 귀가 안 모여요 미칭 선생 이거 그거 막아? 나는 기나 먹을게 미칭 선생 아 얘 진짜 눈갱 눈갱이에요 눈갱 앞으로 능쟁 스킬 많이 쓸 거야 야 세 마리 남았어 예 에러분 신설 일명 하렘의 설 끝나자 임무 완료입니다 임무 완료입니다 이랬어 팔문등감에 익숙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이대로 원래 리 팔문등감 상태 그만두고 왜 그러는 거야 턱턱 건드리는 거죠 살짝 만졌을 뿐인데 그렇게나 아파? 그런데 리 그쪽에는 돌이 넘어졌고요 그렇게 굉장한 바람과 함께 가이가 사타구니가 아파 그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잖아 팔문등이랑 관계없잖아 하지만 뭔가 반응이 재밌어 재밌어 잠깐만 이러면 괜찮으려나? 턱턱 턱턱 조금 버릇이 될지도 재미있군 역시 팔문등감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소리 끝이구만 야 저건 초사연이 아니라고 쓰면 쓸수록 힘들죠 어 우라렝게 우라렝게가 뭐지 이거? 무슨 전화도 이게 분명히 많이 더럽긴 했는데 우라렝게 많이 더럽긴 해봤어 여긴 안되고 여기도 안되고 되는거지 없는데 아 여기여기 아니 여긴 아카츠키 등장 VS 키사메 키사메 어 조건은 키사메의 체력을 제로로 만들어라 즉 쳐 죽여라 그거죠 물분신을 다섯마리 죽여라 물분신 쓰겠어? 한번도 쓰긴 못봤는데 기술을 다섯번 사용하고 저한테 맞춰라 이거 할게요 참고로 이거는 자신의 룰이라고 제가 규칙을 정하는거에요 규칙을 정하고 나서 내가 성공을 하면 밑에 1.2배 보이죠? 경험치가 1.2배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건 두배 2.5배 근데 미션 레벨이 30인데요 야 미션 레벨이 30이야 어쩌란 말이야 이거 아 여기 있네 연화2죠 이거 이게 연화2 그러면 이거 이거 취소하고 부족한데? 부족해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일단 깨고 보자 깨고 보자 자식아 난 레벨 더 높게 올릴꺼야 35 적자 준비 완료 어느 인물을 맡아 이동중인 가위반 하지만 리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듯 왜그래 잠깐 리 갑자기 뭐하는거야? 안됩니다 이제 한계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음 화장실 하아 이 해방감 기분 좋군요 쪼로로로로 어라? 뭔가 인기척이? 에의 으아스미마생 설마 노상박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기껏 기분좋게 싸우고 있는데 먼저 다가온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지요? 노상방뇨은 적당히 좀 해라 여러분의 세계에서는 노상방뇨은 범죄이므로 흉내내지 마세요 정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야 게임이야 소리가 나서 와봤더니 이런 곳에서 당신과 만날 줄은 너는 아는 사람이십니까? 가희선생님? 그러니까 누구였더라 잊어먹었다면 생각이 나게 해드리지요 저는 아카츠키 호시카키 음... 액션! 기침소리 미안 코가 너무 간지러워서 일부러가 아니야 계속해주게 당신은 정말 제 신경을 건드리는게 특기시군요 가희선생님 저 물고기이신 분 굉장히 화났는데요 그리고 아까전에 저에게 소면을 쏜게 짐승의 제자셨나요? 저희 오줌타임을 잘도 방해해주셨습니다 뭔가 많이 무섭긴 한데 굉장히 더러운 것 같은 당신을 이 사매하다의 먹이로 해드리지요 저 무기에서 녀석의 차크라가 흐르고 있어 조심해 음... 차크라를 깎는 성질 근데 얘한테 맞으면 안돼 맞는 순간 차크라를 깎을게요 롱니 익히마스! 맞아 소름 길었구만 연화 툴은 못 배웠는데 연화 1으로 가지 여긴 저에게 맡겨주세요 여기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가희선생님 내 체력이 너무 높아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 사매는 못 배워내준지요 이리와 함께 더 차크라를 받아주세요 여긴 전화 이 사매는 못 배워내준지요 이 사매가 배워내준지요 여기서 상자크라를 받아주시잖아요 너도 헤롱헤롱 걸렸지 지금이다 잠깐만 난 그거 야 하레민솔 그거 없어졌네 아 여기 있구나 변신하면 안돼 변신하면 하레민솔 없어져 생각보다 쉬운데?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뭐야 이 바보는 아니 처음에 내가 할때는 졸라 어려웠는데 지금 왜그래 이술법 이술법 그런가? 드디어 생각나셨습니까? 오늘은 상어 지느러미 요리로 하자 상어 지느러미 상어 지느러미 소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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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완한 상어를 먹어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런건 섬유밖에 없어서 맛은 없습니다 먹어봤어 소완을 3일 먹은거야? 아니 그것보다 그건 동족상잔인게 그래 동족을 먹는게 상어는 태어나고 바로 치어끼리 서로 잡아먹어 그러니까 흔한 일이지 악식하구나 아무튼 이번엔 이정도로 해두고 대각 가도록 하지요 사라져버렸다 아 상어 지느러미 이야기를 했더니 완전히 먹고 싶어졌다 자 빨리 돌아가서 상어 지느러미나 먹자 결국 먹는거군요 달성하지 않았나? 뭐야 나 기술 다섯번 못맞췄어요? 적을 못했어 어쨌든 나루토 열쇠가 없으니까 나루토로 돌아와서 이걸 먼저 할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미션지 사라져버렐